네 안녕하십니까 캠핑카TV의 정영이라고 합니다 아 반팔에서 이제는 날씨가 서늘해가지고요 긴팔을 입어야 될 그럴 시기가 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 그런 만큼 캠핑의 또 계절이 왔으니까요 낭만과 여유를 즐길 수 있는 그런 계절이 온 것 같습니다 아 제가 이렇게 갑작스럽게 영상을 촬영한 이유는요 올 5월달과 6월달에 캠핑카 박람회 일정을 구독자분들한테 공유를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9월달까지는 이러한 캠핑 박람회가 없어가지고 촬영을 못했었는데 10월달 들어서 약 3번에 걸쳐서 캠핑 박람회 일정이 있다고 해가지고 제가 공유를 해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급하게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아 첫 번째로는요 전라북도 군산시 새만금로에 위치한 군산 컨벤센스 센터에서 열리는 2018 새만금 오토엔 레저 캠핑카 쇼가 열린다고 합니다 10월 5일부터 10월 7일까지 약 3일간에 걸쳐서 박람회가 있을 예정이고요 캠핑카 업체들이 많이 출품을 했다고 하니까요 호남권에 계신 분들은 참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영상 더보기에 제가 무료 관람권 무료 초대인권 링크를 걸어놓을 테니까요 무료로 관람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대구 북구 엑스코에 위치한 대구 엑스코에서 열리는 대구 캠핑 엑스포라는 주제를 가지고 10월 5일부터 7일까지 날짜는 동일합니다 3일간에 걸쳐서 캠핑 박람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이쪽은 영남권이기 때문에 영당권에 계신 구독자 분들께서 참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많은 캠핑카 업체가 출품을 했다고 하니까요 관람 많이 하시길 바라겠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무료 관람권을 홈페이지에서 다운을 받아가지고 무료 관람을 하실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으니까요 그것도 영상 더보기에 제가 링크로 남겨놓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일산 킨텍스에서 열리는 2018 오토위크라는 주제를 가지고 캠핑카 박람회가 아주 크게 있을 예정입니다 일정은요 10월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있을 예정인데요 제 영상 끝에 킨텍스에서 열리는 캠핑카 쇼 홍보 영상이 나을 예정입니다 그러면 그것도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이 세 군데 전부 무료 관람권 무료 초대권이 발급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군데 전부 다 제가 영상 더보기에 링크로 받을 수 있는 그런 링크를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정보가 유익하다 생각이 드시면요 구독을 안 하신분들은 구독을 눌러주시기 바라겠고요 구독 하신분들은 구독을 한번 다시 누르면 구독 취소가 됩니다 그러시면 안될 것 같고요 좋아요도 좀 많이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10월 달 11월 달 즐거운 캠핑을 즐기시기 바라겠고요 아직 캠핑카를 구매 안 하신 분들은 많은 참석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기차 특별 전시회 오토위크로 오세요